여기가 1번이에요. 여기가 태어났고, 편드윙은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부르세요. 이쪽으로 부르세요. 여기서 이것까지 넘는 걸 들어갈게요. 아, 이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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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처음 시도해 보는 거예요. 등 보고 서야 되는 거예요. 원래 등 보고 서야지. 이쪽으로 보낼 때, 내가 몸이 휙 돌아가면서 큰 반응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쪽 발이 움직여야 돼요. 아, 오른쪽 발이 이렇게. 아, 원래 이, 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멀리, 멀리. 그러니까 이 등이라는 게 이 등이 아니라 옆에서 이 등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뒷발 빼면서 오른발이. 아, 이거 명확하게 지금. 이 일을 해요. 방향을. 여기서 명의 사태. 더 편해져요. 흔들리게. 편하게. 그리고 여기 옆에 붙는 거예요. 윙 옆에 붙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예스. 아니, 오른쪽. 붙죠. 예, 잘하셨습니다. 먼저 던져주면 루어링이 되는 거예요. 그걸 먹을 거 가지고 쫓아가잖아요. 그걸 쫓아가잖아요. 내가 몸을 터냈을 때 얘가 움직이면서 넘으면 던져줘야지 루어링이 아니라 리워드가 되는 거예요. 방금도 넘었죠? 스스로 넘었죠? 넘었잖아요. 던져줘야죠. 얘가 스스로 넘으면 무조건 보상. 예. 넘으면 그렇죠. 점프를 하면 넘겨주세요. 던져주세요. 예. 이게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90도가 그냥 핸들링이 되죠? 네. 로러디. 그쪽은 이렇게 크게 돌잖아요. 그래서 이거 조정해야 돼. 레디. 여기 떨어져요. 굿돔. 이게 쉐이핑 방법이야. 네. 쉐이핑을 하는 거예요. 조금씩. 레디.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난 아무 짓도 안 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반대로 먼저 가슴을 닫으면 안 되죠 기다려주세요 넘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넘기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넘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당신이 몸만 돌리면 몸 돌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팀워크가 생기는 거죠 기다려요 다시 리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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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손쓰지 말고요 그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하나하나씩 starters ultur원 최신 우석 locally 보호 보 foarte 뭔지 두근 에인 이제 날씨가뱅 바다른 여유 여유 등 야갔어 가는 척했어 가는 척도 하다가 예 됐어요 그만큼 하셔도 돼요 쟤는 습관적으로 사람한테 항상 포커싱하고 포커싱이 되고 있어요 자연적으로 그것은 영화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